홍콩 여행 전문 유튜버 홍콩 강시장입니다. 물론 지금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여행 관련 영상보다 홍콩 구동산에 대한 영상 교회수가 많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콩 여행 유튜버이고 싶고요. 여기는 홍콩 섬 싸이 잉쿤 전철역인데 잠시 후에 홍콩 대학 전철역 하고요. 그다음에 싸이 잉쿤 전철역 중간에 있는 그냥 이 밤거리 모습하고 그리고 싸이 잉쿤역 밖에 있는 벽화 그리고 싸이 잉쿤역 안쪽에 있는 벽화 모습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불법 주차된 차가 있어서 일부 가려졌지만 이런 아주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물 위에 같은 경우도 겁나게 큰 지금 이런 벽화들이 그려져 있고요. 옆길로 통하는 여기 계단 앞에 좌우측에도 지금 이쁜 벽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골목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벽화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분위기고요. 물론 낮에 봐도 좋은데 여기 가로등에 비춰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벽화가 없으면 되게 삭막할 텐데 여기 싸인푼역 전철역 바로 앞인데요. 여기도 지금 다른 길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데 아까보다 좀 더 아주 이쁘장한 그런 벽화들이 지금 있고요. 건물들이 오래되가지고 굉장히 벽화가 없으면 상막할 것 같은데 벽화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런 감성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싸인푼역 밖에 있는 벽화 같은 경우는 그냥 페인트를 칠해서 그린 벽화인데 여기 안쪽에 있는 벽화 같은 경우는 영국의 조각가가 만든 작품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조금 사실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벽화들이 지금 안에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여기 주변 모습인데 여기는 뭐 시장은 지금 생선가게를 지금 벽화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식당인데 표정들이 다 살았어요. 지금 굉장히 조금 화가 난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그려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용실, 헤어컷샵이고 지금 바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택시기사가 주차 딱지를 지금 흥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자동차 전기소인데 여기 지금 위에는 롤스로이스 옛날 구형 차량이 지금 걸려져 있고 그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들이 팔자 좋게 지금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폰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지금 첨화 밑에 지금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여기 오르막길 시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는 과일 가게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좌우측에는 흑백으로 된 이런 사진들이 또 사진이 아니라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주변 모습들을 담아놓은 사진들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벽하고 나무뿌리들이 그대로 있고요. 전형적인 홍콩의 모습인데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조금 조합을 해가지고 주춰놓은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홍콩 길거리 이런 건물들 간판들 사진들을 이렇게 조금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겁나게 빈티지하죠? 전부 이쪽 지역을 지금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제 사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길거리 모습은 그냥 뭐 제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홍콩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기를 굳이 일부러 오시지 마시고 여기를 지나가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 20분 정도만 할애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